오늘 새벽 천안에서 여직원이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와 현금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피의자도 금방 검거가 됐는데요. 최근 편의점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꺼내가려 합니다. 논란 직원이 막으러 다가오자 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직원을 협박합니다. 담배에다 현금까지 빼앗고서는 편의점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갑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적이 드문 시각 홀로 근무하던 여직원을 협박해 현금 30만 원과 담배 4갑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년 만에 범행 장소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피의자 54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업이 없다 보니 먹고 살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다른 사람의 집앞으로 배달된 즉석밥 한 상자를 절도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4월에도 대전 중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가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구속되는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상황.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 직원들은 특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A 씨의 추가 절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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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